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김은혜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실패한 얘기 좀 많이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업 진행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패한 이야기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업자분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요. 제 소개 잠깐 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미나 갔을 때요. 그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 말씀 듣고 너무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것이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을 갖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막 떨렸던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에요. 그때 고민이 뭐였냐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 좀 너무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벌어가지고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없이 크면서 이렇게 호르몬이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사춘기 때 느꼈던 그런 이제 박탈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주눅 들었던 그런 시간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할까라고 내가 뭐를 해볼까라고 고민하기 전에 이미 저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빨리 돈 벌어서 엄마 도와줘야 되겠다. 주변에서 저한테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시니까 빨리 돈 벌어서 엄마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나는 무조건 여상 갈 거야. 그래서 취업을 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사춘기 때 가졌던 일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상을 들어갔고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취업을 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 취업시켜주세요. 1번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반에서 제일 일찍 취업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때가 98년도, 97년도 이럴 때거든요. IMF 터져가지고 진짜 막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고 또 막 이렇게 다 난리가 났을 그 시절이었거든요. 근데도 그때 대구의 정서공단에 취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하고 아기 놓고 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에게 내가 뭐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하나 좀 잘하고 싶다라는 목표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엄마가 목욕탕에서 떼미는 일을 그때 하고 계셨거든요. 나이가 드시니까 몸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포장마차에서 핫도그 꽂고 톳덕 튀기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해봤다가 또 어느 날은 도배를 배우신다 하시더라고요. 도배를 막 배우시다가 또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그것도 녹록치 않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느 날은 이제 운전면허증을 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있는데 이제 뭐 저희들 집이 특별히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잘 받은 것도 아니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살잖아요. 막내하고 내가 그 운전을 좀 해가지고 트럭에다가 그 과일 장소를 좀 하면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녹록치가 않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욕탕에 그 영덕에 작은 이제 목욕탕에서 24시간 거기서 이제 산림도 하면서 그 목욕탕 청소, 아침부터 청소하고 저녁 늦게까지 혼자서 목욕탕 관리하면서 그렇게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애기 놓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내가 가서 밥이나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갔는데 그 목욕탕에서 일하는 시간하고 제가 이제 일하는 시간에 사이클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밤 11시 돼가지고 그때쯤 엄마를 데리러 가게 된 거예요. 식사 한번 하려고 갔는데 그냥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엄마 보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나이가 이제 드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시골 마을에서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외롭겠다. 평생 외롭게 살았는데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앞으로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되게 우울했고 그 시간을 되게 우울한 시간을 오래 보냈었거든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연히 만난 애터미가 세미나당에 갔는데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있냐고 애터미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의 꿈을 이루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가슴이 벌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세미나 듣고 오면서 제가 여기서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 내가 머리가 한번 박이 터지더라도 한번 성공해봐야 되겠다. 어차피 제가 여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너무나 평범한 삶이고 가난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 삶이 그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꿈같은 삶이 나에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니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만 하면 나는 여기서 한번 성공해봐야 되겠다.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집안의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내가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엄마한테 집 이렇게 그 집 사주지 드리는 거 노후에 진짜 엄마 이거 엄마 집이야 여기서 평생 한번 한번 이렇게 그 발 뻗고 한번 이렇게 주무셔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 엄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목표를 제가 안고 내려오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경험이 전혀 없고 이런 사업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회장님께서 저희 사업은 시간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돈 필요 없다. 인맥 필요 없다. 우리는 정말 이 안에서 열심히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러면 내가 시간 투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엄마가 일을 좀 그만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여기 애터미에서 나 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3년만 애를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반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엄마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우리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다가 몸이 아프면 그냥 그만인데 엄마가 만약에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봐주면 그러면 내가 엄마 새끼들 있잖아요. 엄마 자식들 그렇게 젊은 날 고생한 그 자식들도 어쨌든 밥 먹고 사는 거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내일 좀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먹을 것은 다 자기가 타고 태어나는 것이지 하면서 막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도 안 보내줬잖아. 나 대학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사진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속상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힘들게 키워놨더니 자식이 그저 나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큰 딸이 열심히 사업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도 덕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아마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고 살림을 하셨거든요. 아이 키워주시고 근데 그게 3년이 아니고 7년을 사줬어요. 7년 거의 만 6년을 하셨고요. 제가 한 3년 전에요. 아파트 32병짜리 아파트 사드리면서 이제 저희 독립을 시켜드렸고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는 이제 매달 제가 200만 원씩 생활비 드린 지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6, 7년 정도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여동생이 이제 리더스클럽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스클럽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 자매지간에 어쨌든 애터미에서 이제 성공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케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제 오토 판매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판매너 정도 유지하면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먹고 사는 걸 해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애터미 안에서 애터미의 도구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또 끊임없이 함께 해나갔더니 어쨌든 저는 저희 엄마한테 이제 약속한 것들은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3년 전에 제가 저희 엄마한테 집 안 사드렸으면 지금 못 샀을 것 같아요. 집값이 한 두 배, 세 배 올랐거든요. 대구도 조금 잘 괜찮다 하는 집은요. 보통 이제 1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괜찮은 동네에 조금 더 넓은 평수를 가잖아요. 한 15억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힘들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제가 좀 이렇게 되게 부지런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업 진행할 때요. 판매사였는데 판매사도 아니었을 때도요. 그냥 한 명만 소개 나오면 어디인지 쫓아갔었어요. 그냥 한 명만 소개시켜주세요. 한 명만 소개시켜주면 제가 다 관리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너 천안에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천안에 어디인지 괜찮아요. 하고 천안에도 가고 그 다음에 너 그러면 저 부산에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하면 내 어디든지 좋아요 하고 부산에도 가고 하면서 진짜 누구 한 명이라도 어디든지 소개시켜주면 재고 따지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할 사람인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요. 재주도 없었어요. 사람 보는 안목도 없었고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나를 찾는 사람 한 명은 있겠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한 명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부지런히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녔더니 저도 한 판매사 오토 되는 데는 한 1년 넘게 걸렸거든요.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판매사 오토로 되는데 1년 반이 넘으니까 판매사 오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사를 하면서 굉장히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놨었어요. 계속 끊임없이 이랬고 개척도 어디든지 불만 켜져 있으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소개를 받아서 갔잖아요. 그러면 소개받은 곳에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소개받은 곳까지 가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탁소로 소개를 받았다. 그러면 세탁소에 가서 세탁소에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인근을 다 전단들이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여기 혹시 세탁소에 제가 에터미 정보 주로 왔는데 세탁소에서 소개를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탁소에서 여기 미용실 원장님이 너무 머리 잘하신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저 혼자 들어가서 소개받은 척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소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개척을 가니까요.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지도 않고 나가라고 하고 그 띤맥이 없으니까 개척을 하게 되는데 보지도 않고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내한테 눈길이라도 한 번 주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인들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달고 들어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저기에 있는 소개받은 아줌마가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나 저 사람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저분이요. 굉장히 장사도 잘 되고 하장님이 너무너무 부지런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 인근에 고 인근 지역에 있잖아요. 전단지를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전달을 하고 나서 그러면 한 명이라도 이제 아이크림 주세요. 혹은 뭐 김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받아서 다시 그 세탁소에 가는 거예요. 세탁소에 가서 사장님 혹시 저 앞에 미용실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안다고 하면 아 좋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 그래요. 그 미용실 아줌마 제가 갔더니 아이스크림 한 개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혼자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인근에 소비자 한 명, 두 명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했더니 고속도로에서 잠도 많이 잤고요. 이렇게 소개를 한 명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소개받으러 간 자리가 다 편안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거절받거나 아니면 텅 빈 미팅을 할 때도 있죠. 그렇죠? 텅 빈 미팅을 하고 올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쳐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밤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새벽 1시가 될 때도 있었어요. 이제 멀리 다니다 보니까. 돌아왔는데 아파트 앞에 주차를 했어요. 그럼 들어가서 씻고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손 하나 까딱할 수 있는 기운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냥 왜냐하면 이 일도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일을 어떻게 형장에 시켜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비전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소비자 한 명을 만나면 아, 이 소비자를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후속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이런 정도의 비전을 보여주면 이분한테 딱 맞는 비전이 되겠네. 그러면 이분이 내가 신뢰만 더 쌓으면 이제 앞으로는 나와 함께 사업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을 또 만나면 아, 이분은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너무 바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 사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 이분한테는 소개를 받아야 되겠다. 소개를 받고 라인을 늘려놔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여유도 있으시고 또 이제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충분히 소개는 시켜주시겠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라고 하는 식의 지금은 이제 명단을 적어보면 그 명단을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어디 수준까지 한 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에 그 나의 행동 지침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저 다니는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녔던 세월들 속에서요. 부지런히만 했죠.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업하시겠다는 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명, 30명 정도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200만 원씩 올라갔어요. 두 달 지나니까. 그러면서 2년 딱 넘어가니까 본사에서요. 유다스클럽 들어갔다가 문자가 왔거든요. 문자가 와가지고 와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소비자를 정말로 많이 만드는 것 그리고 방향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봐요. 저한테. 이런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세미나에서 듣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실행을 한 번 해봐야 되거든요. 행동을 한 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동을 해보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행동하지 않고 또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또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전에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보는 거. 그리고 방향은요. 애터미 방향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움직여 놓고 나면 소비자는 많이 만들어지죠. 그 소비자분들을 시스템 안에 초대만 하면 돼요. 저희 사업은. 정말 시스템 사업이고. 저도 제가 생각해보면 33살의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들도 한 개도 몰랐고. 그런데요. 7만 원 받을 때도 리쿠팅 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스폰서님은 리쿠팅이 되잖아요. 돈이 버니까 되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천만 원씩, 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첫 수당 한 달에 한 번 첫 수당 받을 때 있었거든요. 제가 물건을 써서 수당 받을 때도 있었고 다른 분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하나하나 소개를 받아가면서 거기서 이득했는 포인트로 첫 수당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일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일 때도 있었고 들쑥날쑥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그런데 그때도요. 그때도 리쿠팅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지금 이미 성공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다 어떤 시스템 스폰서님이 다 해줘가지고 그렇게 되신 분은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7만 원 벌 때도 제가 어떻게 리쿠팅이 됐나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요. 미쳐가지고 저 우리 엄마 집 싸드리려고 일하거든요.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 우리 엄마 집 싸드리려고 일해요. 이게 이 일은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요. 다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모르는 분들도요.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그 재고 따지고 뭐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칫솔 하나라도 배달해 주라고 하면 배달하러 가고 폰크랜드 하나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배달하러 가고 그런 신뢰들이 그런 약속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더니 어느 날요. 아 그 사람한테 제품 주라고 하면 뭐 하나도 갖다줘 뭐 되게 그렇게 해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 분 두 분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모여들기 시작을 할 때 제가 잘했던 게 뭐냐고 하면요.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성공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던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시스템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밖으로만 많이 제품 전환하는 것만 신경 쓰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정보를 주느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때 되니까 저희들이 옷을 예전에는 그래도 무대 인사하고 맨날 강의하고 이러니까 철철만한 옷을 사입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더 이상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저께인가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우 그래도 블라우스라도 하나 사입해야 되겠다. 바빠도. 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에터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단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5장이나 6장 있더라고요. 쌓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분도 갔다가 하고 이 분도 갔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사장님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사장님 2018년도 거네요. 이건 버리시고요. 이러면서 제가 전단지를요. 이렇게 막 그중에 좋은 전단지를 골라줬어요. 골라주신 드리면서 이거 사장님 쓰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제 가방 안에 커피랑 파인자임이랑 홍삼단 비타민C 이런 거 다 넣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쌓아가지고 어디를 가면 드리려고요. 거기에다가 다 가져가면서 사장님 블랙커피 진짜 맛있어요. 이거 드시고요. 파인자임 소화제인데요. 이거 드시면 돼요. 물 좀 주세요. 500ml 물 하나 줘보세요. 하면서 홍삼단을 하나 태워드렸어요. 그러면서 알갱이 이거 손에 얹어드리면서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하면서 이제 그냥 알갱이 하나 또 이렇게 손에 얹어드리고 이거 이게 지금 몇 퍼센트고요. 왜 씹어보세요. 그럼 조금 안에는 끈적끈적하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g당 20ml의 진세용 사이드가 들었어요. 사장님 지금까지 드셔보셨던 혹시 지금 홍삼 같은 거 홍삼제품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거 뚜껑 뭐 봉지 있으시면 제가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요. 홍삼단이랑 파인자임이랑 블랙커피랑 밀크커피를 주문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문 받으면 다음번에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또 가야 되죠. 또. 구속관리하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조금 더 구속관리해서 7월에 우리 이제 7월 되면 ACC 시작하잖아요. 그럼 ACC에 이분을 갖다가 초대를 하는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목록에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하고 머릿속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또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그분한테 맞는 사업선명을 할 수 있게 만든 곳은요. 세미나거든요. 세미나 안에서 저를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도끼라고 하면 저를 많이 갈고 닦고 저를 성장시키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성공자분들의 그런 스피치 있잖아요. 그런 스피치를 들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리쿠팅 대상의 명단이거든요. 처음에 제가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나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환영사잖아요. 환영사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환영사 할 때 망한 오리탕집 아줌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리탕집 어쩌고 저쩌고 저는 노래방 아줌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노래방 아줌마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이게 지나간 사업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분들의 스피치 안에 보면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이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왜 애터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소스가 되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리쿠팅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리쿠팅 대상자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잘 드러놨다가 다음번에 노래방을 가면 노래방에 대한 이미 제가 실정을 알고 있잖아요. 노래방에 대한 실정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노래방이 이렇게 나쁘니까 이런 이렇게 나쁘니까 하자니까 그 일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잘하고 있는 사업을 갔다가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기 애터미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한 노래방 아줌마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 노래방 아줌마가요. 이렇게 이렇게 노래방 사업이 이래가지고 애터미를 선택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미용실에 또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용실이 또 지금 30년을 일해도 끝없이 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도 나이 들더라 하면서 그렇게 미용하시는 분이 스피치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듣고 잘 듣고 있다가 아 미용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업이다면서 힘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과 공감대를 제가 형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한테 맞는 그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스피치를 하면서 소비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들어 나갔는데요. 그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정말 힘들지만 어렵다고 느꼈던 그 시간들이요. 한 6개월에서 1년이었던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년만 정말 몰입해서 미친듯이 소비자를 만들어 보면 그 안에서 그 함께할 팀 재원들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다가 조금 더 하면 되거든요. 한 번만 더 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더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보면 평균이라고 하는 평균 수치가 있잖아요. 평균에서 대부분 다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평균에서 대부분 다 멈추는데요. 거기서 한 번만 더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한 번만 더 나가면. 그러면서 다음에 갈 때는요. 커피 한 잔 하고 가 더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울 때도 다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여기 에터미아는 아줌마인데 여기 지금 아이크림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다라. 내가 써보는 게 좋더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좀 사줘라. 이렇게 하면서 포인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인트 그분들이 그렇게 사준 그분들이 사업자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알아 먹을 때까지 계속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알아 먹고 이 일의 확신과 믿음이 정확해지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과정 중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분들이 일으켜줬던 포인트 때문에 체마한 수당을 받고 그 수당으로 제가 기름값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요. 그 수당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제가 비용을 하면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분들 너머 너머에 계셨던 분들 그분들이 소개 한 번 해줬던 분들 꾸준히 했더니 이랬더니 그런 남들이 얘기하는 뭐 그런 걸로 성공하겠어?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얘기하는 그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들을 꾸준히 계속 했더니 그런 거를 통해서 한 분 두 분 소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계속 배웠잖아요. 배웠더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노점에 있는 아줌마 파 이렇게 같이 파 따듬어주면서 해모양 하나 주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밤 닦아주면서 해모양 하나 주문 받고 과일 가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 주문 받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힘들다, 어렵다, 속상하다 이런 얘기 계속 듣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런 거가 딱 지나고 나니까 한 레벨 업그레이드된 소비자 그룹이 딱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칫솔 하나, 치약 하나만 배달했었는데 뭐 하나 갖다 해모양 하나 갖다 주면 좋겠다. 유산균이 필요하다. 아니면 유산균 3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더니 그럼 누구나 생각하는 이렇게 해서 일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1년 반 딱 보냈더니 집중했더니 그분들 속에서 소비자가 나오고 사업자가 나오고 하면서요. 그 6개월 만에 리더스를 가게 되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제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그 개척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인맥들도 있으시죠. 첫 번째는 본인 인맥들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먼저.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나와서 힘이 되시는 분들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는 찾아가실 분들이시잖아요. 정보를 먼저 드려라. 제품 쓰고 안 쓰고 상관없다. 내가 이터미 하고 있는 것만 알려드리세요. 꾸준히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나에게 제품을 써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전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 그래도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해야 될 일을 다 하고요. 남는 시간이 짬짬이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점심시간 지나고 저녁에 일 다 마치고 이럴 때 그러면 그럴 때는 개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을 많이 해서 소비자고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되는 사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시는 분들을 다 정보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들이나 국장님들 계시거든요. 수입이 좀 되는 국장이나 본부장님들한테는 개척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스폰서가 성공한다고 파트너가 성공한다고 스폰서가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일은. 그죠? 그죠? 저도 제 위쪽으로 업라인 사장님들 중에 다 사업은 잘하고 계세요. 리더스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먼저 열심히 부지런히 했더니 조금 더 먼저 페이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제 파트너 중에서도요. 저는 성공을 했는데 성공은 아직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성공을 이 것을 비전을 보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돈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신 분도 계시거든요. 결국에 이 사업은 각자의 몫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해야 될 몫이 있고 각자가 본인이 해야 될 몫을 스스로가 했을 때 그것이 시너지가 나서 배가가 되는 거지 본인이 일을 하지 않고서 배가가 되는 일 절대가 없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고 일이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이 나와요. 더 좋은 사람이 나오고 하면 이 일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이야기를 해도 소비자가 선택이 되고 사업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애터미 비전이 명확하신 분들에게 개척을 좀 해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고 하면 지금 애터미를 코로나에 아예 적응하지 못하고 애터미를 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품을 쓰시다가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이미 코로나가 1년 반이 넘었잖아요. 본인들 코드가 없어진지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나는 신규분들은요. 사업을 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예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스폰서가 그만둬서 함께 못하게 됐던 분들. 제품을 쓰고 있었고 또 그리고 시스템에 가본 적이 있어요. 세미나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하면 되는 사업인 건 알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애터미 잘 되고 있지. 애터미 지금 엄청나잖아. 난 애터미 이렇게 클지 몰랐네.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그 정보 함께할 팀을 못 만났거나 스폰서를 못 만나서 지금 애터미를 가까이 안 하고 계신 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애터미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써보게 하고 써보고 나서 제품이 좋아서 애터미가 괜찮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불신, 불만 혹은 뭐 이렇게 피해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애터미 얘기하면 제품 싸고 좋은 거 다 알아. 뭐 그거 한다고 피해보냐. 자기 쓰고 싶은 거 쓰는 건데 내 제품은 내가 쓰고 있어. 그런데 돈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돈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왜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누군가는 지금 수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2조 애터미가 매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7,500억은 투당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계속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누군가는 수익이 되는 거고 부자가 되고 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 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비전,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는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애터미라고 하는 사업이 지금 글로벌 원서버잖아요. 이제 영국이 오픈하면 28개국인가가 사업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픈은 영국만 하지만 사실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다 사업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26개국인가가 동시에 오픈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 40개, 50개 나라가 오픈한 거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기적적인 일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애터미가 명확한 비전?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열심히 말하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만 하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만 하면요. 저는 지금 현상에서는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오히려 사업을 하여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확신만 있다고 하면. 확신이 있는 만큼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터미 사업에 투자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돈으로 투자한다고 하면요. 애터미 사업 돈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몇 번 하겠어요? 판매사 하면 천만 원. 팀장 하면 뭐 몇 천만 원 되잖아요. 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경비가 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경비 드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움직인다고만 하면. 일을 하고 있다고만 하면 내가 벌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움직인다고만 하면 기름값이나 밥값은 벌면서 사업할 수 있거든요. 아마 저희들이 집에 있는 돈 갖다가 쓰면서 사업을 썼으면요. 이 사업 성공 못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과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그것을 가지고 그게 무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터미 사업의 가장 큰 무기는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전이 있고 그리고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공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것을 계속 생각한다고 하면 성공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잠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희처럼 수익이 되고 나면요. 이 정도 되고 나면 힘든 일이 생겨도 밥 먹고 사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밖에 나가고 돈 벌어봐요. 밥 먹고 사는 일 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00만 원까지 가고 나면 힘들어도 생길 어쨌든 경비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2년, 3년이 지나면 500도 되고 1000도 되고 그리고 또 글로벌로 잘 나가게 되면 2000도 되고 1억까지도 벌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일을 해서 5년 뒤에도 200인 거예요. 우리 일은 5년 뒤이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정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진짜 매일매일 포인트를 일으키고 소비자를 만나고 합작같이 내가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느냐 하는 차이가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 차이가 꾸준함의 차이가 매일매일 일하는 이 차이가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떤 사람은 리더스 어떤 사람은 또 그냥 판매사도 아닌 사람을 만드는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어떤 리더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돈이 안 되고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장님, 사장님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는 현재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지금의 현재는요. 2년 전의 미래였어요. 2년 전의 미래가 지금 현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는 2년 뒤에 미래는 또 현재가 되려니 오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년 뒤에 현재가 왔을 때 그때 내가 뭔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은 벗어나지 못하면 어차피 사장님은 똑같다. 2년 뒤에 내가 됐을 때 3년 뒤에 내가 됐을 때도 이 상황이 벗어나지 않는 거다. 잘 생각해봐라. 3년 전에 나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 이런 것들이요. 결국에는 현재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를 계속 살아야 그래야 미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살지 않으면 2년 뒤에 지금도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지금은 사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요. 어차피 애터미 일에서의 일은 지금은 소비자를 많이 만들면 그들 속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확신 애터미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이제는 애터미는 우주선을 샀잖아요. 그죠? 그 무중력 상태로 들어갔어요. 연료가 없어도 돌아가는 상태 연료가 없어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미팅들을 하면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개척을 하시는 분이든 어떻게 세워온 사람을 만나러 가는 분이든 아니면 또 이제 또 지인을 만나러 가는 분이든 간에 그런 분들에게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성공해 나갈 거며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한번 잘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들으려고 듣는 거 하고요. 말해 주려고 듣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미나를 들으실 때 그냥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이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설명을 내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써서 그냥 들으면서 아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는 건 다르거든요.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모여서 미팅하실 때 그런 거 한번 해보게 해봐라. 그런 사업 설명을 미니 사업 설명이라도 내가 왜 일을 스스로 이야기하게 하는 미팅들 좀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듣고 많은 그런 이제 애터미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로 그러려고 하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려고 하시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을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저는요. 성공할 때까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할 때까지 해야 돼요. 성공할 때까지. 이거 계속했는데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애터미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은요. 다 실패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다시 또 하려고 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서 못하는 거예요. 3년은 망해야 성공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사업 하시는 분들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자본과 인맥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리스크가 너무 커서 다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요. 감사하게도 내가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실패를 해야 경험이 쌓이고 자본이 축적이 되고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도 일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을 일로 봐줄 수 있는 사업은 몇 가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투자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실패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대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실패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런 실패들을 경험해도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 실패를 계속하지만 내가 성공할 때까지 실패할 수 있는 사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고 이렇게 성공할 때까지 시간과 실패를 투입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이 일에 대한 확신과 믿음 정말 성공하고 싶은 게 얼마나 성공하고 싶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자신을 계속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벼랑 끝으로 몰아보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복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제는 언제부터 일어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제가 소비자를 만드는 순간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소비자를 만들면서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파트너들한테 빌미를 제공하거든요. 야, 너도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너도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을 할 때 처음부터 소비자를 만들 때부터 진지하게 부지런히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모습 항상 친절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복제가 돼서 소비자였던 사람도 파트너가 됐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부터 내가 집에서 발을 띄어서 받고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부터 사실은 복제가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비자 만나러 가니까 슬리퍼 끌고 가는 거예요. 화장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슬리퍼 끌고 가고 화장 안 하고 슈리링 입고 갔는데 제품 전도 하러 아는 사람들이 되게 다시도 많으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칫솔 하나 전달해줄게. 이렇게 가면서 그냥 준비된 채가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처럼 안 보이게 가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업자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는 사람 만나러 갈 때 맨날 슬리닝 입고 가던 만났던 사람이라도 내가 제대로 블라우스라서 입고 가면 그분이 속으로는요. 쟤 이상하네? 정신 나갔나? 왜 저렇게 갑자기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다녀? 말을 안 해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긴 하나 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중에 사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울 보고요. 눈썹 그리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복제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를 만들 때부터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제품 배달하러 세미나를 빠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 오늘 내가 지금 세미나 있어. 그래서 그 시간에 세미나가 있으니까 내가 3시에 세미나 마치고 배달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요. 아 세미나 듣는 게 저 사람한테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 그래? 오늘 세미나 있는데 아 내가 없었는데 네가 주라고 하니까 얼른 갖다 줄게?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나중에 사업할 때 아 세미나는 제품 배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봐야 그 차이가 몇 시간 차이잖아요. 오전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중저히 들을 수 있고. 그냥 10시부터 원데이 조금 더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저녁에 조금 더 퇴근 후에 들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나를 성장시키 칼을 다는 시간이에요. 혼자서 이빨 깨물고 내가 진짜 저 X한테 내가 날 보여주리라. 돈 쓰는 거 너무 좋은데 백화점 가고 진짜 블랙 카드 한번 긁어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막 루이비통 샤넬 생로랑 한번 사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사려고 하는데 블랙 카드 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백화점 명품가가 와가지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냥 되겠냐고요.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칼 가는 시간이 뭐냐고 하면 성공자들의 스피치를 듣고 보고 또 결국에는 나랑 똑같은 시기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실패고 누군가는 성공했잖아요. 선의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이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되게 빨리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하고 5년쯤 지나니까요. 5년쯤 지나니까 큰일이 한번 바꿨어요. 우리 그 유명한 지 말구비인가 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기에 그때만 애터미 사업자들 대상으로 사람들 끌고 갔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우리 팀에서요. 한 100명 가까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그죠? 제가.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성장은 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사업을 숨도 안 쉬고 했는데 그런 일 겪으니까요. 타격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성공 못 할까봐 타격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마다 정을 줘도 될까? 내가 도대체 뭐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는 스스로 원망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 하루 딱 가졌어요. 하루 하루 펑펑 울고 스폰서님 전화해서 아침에 새벽에 6시 내가 전화해가지고 펑펑 울고 우리 스폰서님도 펑펑 울고 같이 아이고 야야 진짜 내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 못 할까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함께 했던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아픔인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제가 하루 딱 펑펑 울고 나서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갖고 씨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저에게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배우는 기회야 우리에게 권한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요 성장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완벽했으면 완벽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죠. 그죠? 그런데 지금 성공하신 분들은 많은 문제를 겪고 많은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져지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근데 실패를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는요 나를 만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럼 이런 거를 조금 더 내가 잘해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걸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너무 많이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파트너 사장님이 모든 걸 쏟아서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너무 소원을 많이 한다고 되는 사업은 아니구나. 이거는요 파트너 사장님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같이 견뎌내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제가 잘 못했더라고요. 그냥 부족한 포인트 넣어서 마감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더 많이 뛰니까 소비자 더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까지는 왔죠.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성장을 나와 함께 하고 싶었던 리더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또 그런 100억 버는 일을 하러 가셨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1억이 너무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100억 벌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했고 그때 제가 넘어갔던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딜까 라는 생각을 했고 한 달에 20일을 중국에서 보냈고요. 정말 100km 정도 캐리어를 끌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픈하기 전이어서 소비자들 제품을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딱 해가지고 제품을 가지고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서 하얼빈부터 상해까지 하얼빈 장춘 심량 이렇게 투어를 계속 했었어요. 화장실에서 씻었고요. 왜냐하면 밤새로 열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12시간 열차 타고 내려서 화장실에서 씻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화장실을 캐리어 다 열어놓고 씻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너무 아플 때도요. 표 내면 안 되죠. 그죠? 표가 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 보는 거 듣는 거 막 이런 게 다 낯서니까 글도 못 알아보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했던 거 보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일을 미쳐서 하느라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차를 어떻게 타야 되고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다녀야 되고 말도 못하는데 국내선을 갈아타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국제선은 그래도 한번 타보겠는데 국내선을 갈아타는 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국내선 어떻게 갈아타야 되지? 열차 어떻게 타야 되지? 시간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진짜 그 미친 지옥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호텔 체크아웃 하면서부터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길을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요행이 간절함 때문이었던지 문제 일으키지 않고 놓친 적은 있는데 잘못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얼빈부터 장춘, 심량 그다음에 북경 그다음에 가면 그 지역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지역의 2시간 정도 거리에 소개가 나오면 또 이제 택시 타고 열차 타고 다니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졌죠. 탕산, 천진, 청도, 위해, 연태 그다음에 한동성 지역 그다음에 상해 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주, 소주 부터 해서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도시를 투어를 하면서 소비자 한 명 만나러 다니는 일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전역에 지금 소비자 없는 지역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은 소비자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또 많은 직급자분들 또 함께 지금 하시는 분들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청장되고 나서 다시 현장을 판매사보다 더 열심히 뛰었어요. 그때 진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요. 코로나 왔을 때 오히려 저는 몸을 조금 쉬는 기회가 됐거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과거 하나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더 나은 시장으로 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에텀이 비전은 끝이 없잖아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세요. 지금 내가 있는 데서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전 유럽으로 가려고요. 진짜 유럽네 갔더니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유럽에서 우리가 동상 받았잖아요. 앱셀루트가 그죠? 상 받았잖아요. 야 이제 유럽 화장품의 범고장 패션의 범고장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구나. 미쳤다 이제 에텀이 정말 미쳤구나 에텀이가 이런 데서도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화장품으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유럽은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물론 돈도 벌려 가지만 진짜 구석구석 제가 젊은 날 담아보고 싶어요. 사진에다가 다 담아보고 싶거든요. 아름다운 해변이며 건축물이며 사람들의 여유로움이며 패션이며 뭐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제가 한 2, 3년은 내가 가서 고생 좀 하고 거기에 구석구석 누비면서 한번 다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신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이렇게 나쁜 게 아니고요. 성장하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힘들지만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평범한데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자가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에텀이 안에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시스템 안에서 팔아가니까 점점 더 성장이 나가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사업인 것 같아요. 남들 보고 사업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업이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앞이 안 보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성윤 박사님이 주문하라고 하잖아요.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 왜냐하면 하면서도 스스로가 막 초라하게 느껴지고 막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 되뇌었어요.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어제보다 나는 좋아졌어.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갔더니 또 좋은 일도 생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좀 팁이 되셨나요? 네.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또 반갑고 네. 또 새롭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저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연군이 됐다고 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 저에게도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뤄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사랑으로 노래하리라